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난방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인더스 4단 온풍이터입니다. 업소용 난방기로 리모컨 작동 가능하고 빠르게 열 올라오며 바퀴이 있어서 이동 편리한 제품입니다. 4위는 올디렉 캠핑용 전기온 풍기입니다. 캠핑용 난방기로 휴대성 우수하고 작동법 간단하며 서큘레이팅 기능이 있습니다. 3위는 까르페 가습 온풍기입니다. 가습 기능 있는 난방기로 작동법 간단하고 사무실이나 가정용으로 좋고 리모컨 작동 가능한 제품입니다. 2위는 신일 PTC 컴팩트홈 풍기입니다. 간단하게 쓰기 좋은 난방기로 좌우자동 회전 기능 있고 작동법 간단하며 2단계 풍량 조절 가능합니다. 1위는 마이프렌드 스마트홈 풍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난방기로 어플로 제어 가능하고 2단계 온도 조절 가능하며 디자인 깔끔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